1, 2, 3, 지금 봐야 된다. 1, 2, 3, 아 이거 누가 찍지? 어, 오케이. 칼럼, 흑배. 1, 2, 3, 흑배! 예. 김치만두, 고기만두. 1, 2, 3, 고기만두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고침, 혜빈! 1, 2, 3, 콧대! 누가? 누가 오고 왜? 팀워크가 안 좋다고 그랬냐? 형아 생을 한구만! 형아 생을 한구만! 형아 진짜 외모해다! 손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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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처음보는 거 안 열어주고 싶다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다들 뭘 하면 오려고 그래 내 브이앱 하는 거 막 다들 기다리는 것 마냥 일로 와요 좀 아니 좀 봐 내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그랬지 왜요 아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승인한테 했냐고 내가 봤을 때 머리가 노랗고 이래가지고 화이트나 이런 게 잘 안 맞나 봐 그래서 아까 되게 어두웠다고 그러던데 생일 선물 안 받았어요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저 생일 선물 줬잖아요 안 받은 척하고 있었어 뭔 소리야 줬잖아요 아 와인? 아니 줍지 아 맞아 와인 받았어 근데 생일 한참 전에 줬잖아 네? 생일 선물 수가 아니잖아 또 기다려요 근데 왜 내가 생일 선물 준 니트를 한 번도 안 입어 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입었어요 그거 언제? 입었어요 언제? 진짜 입었어요 무슨 색이었어? 한 번 입고 왔었어요 무슨 색이었어? 약간 그거잖아요 좀 약간 조금 옐로우색인데 좀 갈색이랑 좀 비슷한 거 입었다니까 막 그라데이션 했어 아유 눈병 어 나 베개 한 다섯 종류 있어 이거요?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종류 보통 작업하고 그래서 많이 자니까 좋다만 아니야 나 저번 작업실보다 좀 좁아졌어 저번 작업실 좀 길었는데 이번에 좀 옆으로 돌아보자 뒤에 사진 보래? 뒤에 뒤 윤지랑 윤지 그리고 윤지 숨이 안 죽나 봐 숨이... 숨이 안 죽나 봐 숨이 안 죽나 봐 약간 약간 그럼 제가 진짜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아하는 진짜 이쁜 와인잔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나 진짜 내가 그 뭐냐 우리 그... 그거 이후로 뭐냐 나 그때 마지막으로 생일 한바퀴 딱 돌았을 때 이후로 난 너네들한테 선언을 했는데 난 선물 주는 게 나도 선물 나도 그냥... 좀 어렵더라고 난 선물 주는 거 말고 그냥 이제 그냥 어? 이거 형... 형... 형 몸 좋아하겠다 하면 주는 것처럼 아니 그 좋아할 만한 거를 이렇게 찾는 게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 그냥 가다가 이후로 있으면 계속 그때 내가 다 너희한테 주고 나서 나는 약간 그 선택하는... 메뉴도 잘 못 고르는 것처럼 되게 선택이 너무 어렵더라고 네 집에서도 마스크요? 아니? 면도를 지금 못 해가지고 역시 면도나 하나 미치죠 면도를 안 하는 맛이래요? 대행히 All is over ASI 약간 제가 좀 결정 같은 걸 좀 힘들어요 저도요 특히 메뉴 같은 거 고를 때 거의 제가 시킨 거 누가 안 골라주면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누가 이 시켜놓은 걸 먹는 게 나는 낫지 메뉴 고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작업실은 그냥 전이랑 되게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유 정말 준비 진짜 정리잖아 아나 나 지금 지금 정리가 하나 지금 여기 막 이런 거 이런 거 나온다 이게 정전기 청소 정전기 포호 정도 오늘 생일인데 뭐 할 거예요? 나 별로 계획이 없어 나 어제도 그냥 숙소를 세 들어가자마자 잠깐 보러 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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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안무 연습하고 이러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제 많이 기대해 주실 거라고 형이 또 어떤 랩을 쌌는지 아휴 이번 앨범 난 난 굉장히 좋아 저도 굉장히 좋아 응 타이틀도 좋고 전 다시 녹음하러 가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형 어 들어가 근데 이거 빌면 어떻게 나왔냐? 이거요? 아 알죠 눌러야 돼요 가끔씩 저도 나가는 방법이 땡겠다 그리고 꽉 꽉 밀어서 닫아야 된다 오케이 네 형 생일 축하해요 어 그래 고마워 형 왜? 사랑해요 아 그래 고맙다 왜 말을 안 해요? 말을 안 해요? 아이 고맙다 아 말을 한번 해줘야겠다 됐어 말을 한번 해줘야지 나가지 그러면 안 닫아야지 야 말을 한번 해줘야지 네 사랑한다 갈게요 너 문 좀 닫고 가 너 문 그거 안 닫지 형 근데 뭐라고 안 들렸어요 아이 사랑한다고 그 문을 지금 잠겼을까요? 이거 한번 오픈하고 안 닫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? 갈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오늘 뭐 할 거예요? 저... 저... 글쎄요 생각... 한 게 없는데 어제도 그냥...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 진짜 안 보인다 아 진짜 안 보인다 안경 맞춰야겠어 머리 잘 어울려요 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뿌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뿌리 탈색을 하다가 그냥 다 빼버렸어 옷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? 이거 선물 받은 건데? 샘브란트 티셔츠는 제가 산 겁니다 오 끼Р 글쎄요 aussp 미